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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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지금 어디야? 엄마 지금 입건해야 된다는데. 미안해 엄마. 아휴... 하... 안 되는데... 나... 다 왔는데... 부동산님? 미제 사건하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사건들인데? 뺑소니 자수하면... 몇 년 살지? 고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. 어디서 나왔냐? 누구세요?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? 그럼 사람 죽이고 지내만 해요?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.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그랬지? 제보도 났다. 둘이나 죽인 유력한 용의자야. 너도 이제 끝이야!